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최초로 서울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법무부가 추진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든 범죄 유형의 피해자입니다. 센터는 이들에게 신변보호와 법률,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합니다. 서울 여성플라자에 위치해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편 센터 개소식은 2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14개 참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됐습니다.